영등포구가 롯데홈쇼핑과 함께 폭염 대비 어려운 이웃돕기 특별 판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롯데홈쇼핑 본사 정문 앞에서 운영됐으며, 의류, 가방, 이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와 롯데홈쇼핑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행사 기획부터 재원 마련, 물품 구매, 대상자 선정과 지원까지 전 과정을 협업으로 진행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동참했습니다. 행사에서 마련된 기금은 올여름 폭염 위험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거주자 등 저소득층 냉방용품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